태준아 거긴 길에는 괜찮아 태준아 태준아 휘린이모니 집을 써요? 이모는 한명이에요 이모 이름은 휘린이에요 엄마 이름은 휘경 이모 이름은 휘린이에요 이모네 집에는 이상한 인형도 있어요 이모네 집에서 노는거 지금 비디오 찍고 있으니까 그거 한 다음에 그거 좋아한다 그래요 엄마 이상한 인형 쿠션이네요 오오 그래그래 태준아 아빠는 저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 잠깐 태준이 놀고 있어요 지경이가 좀 하라 그러는데 아유 귀여워 우리 태준이 시컨너라야 태준이 좀 귀여워 보세요 예뻐 죽겠어 왜냐면 제가 마룻바닥이나 LG매트에서는 미끄러져서 못기거든 태준이 여기선 길 줄 알았어 내가 안겨 태준이 귀여워 보세요 어? 어? 서 태준 집과 어머나 아이고 저기 저 이쁜척하는거 좀 봐 엄마 미치겠어 태준아 엄마가 옆에서 놀아주니까 이쁜척하고 있습니다 태준아 반짝반짝반짝 잼잼잼잼잼잼잼잼힝 잼잼잼 어디 봐 TV 봐 TV 봐 태중 태중 digitally 봤어 잼잼잼